이곳 숲의 특징, 유럽의 특징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. 독일도 또 유별나게 그런 특징이 많은데요. 나무가 쭉쭉 뻗었어요. 키도 크고 어떻게 이렇게 쭉쭉 뻗을까 싶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소나무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소나무들이 다 쭉쭉 뻗어 올라가요. 여기에 보이는 전나무하고 그닥이 차이가 안 납니다. 그러면 수족의 차이도 아니란 말이죠. 왜 그럴까 했더니요. 제가 전문가에게서 들었습니다.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일직선으로 뻗을 수 있으면 그만큼 위로 뻗는답니다.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멋있잖아요. 이렇게 휘어서 멋있게 가는데 그 이유가 바닥이 다 흘기니까 뿌리가 이렇게 휘어서 가니까 몸도 이렇게 휘는 거죠. 그 이야기는 이곳 땅이 산으로서 혹은 저 들판에 가면 바치로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. 약간은 부러운 면이 있는 곳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곳의 나무들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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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